아날로그, 그리고 아주 싼 것, 그리고 플루크에서 나온 제일 싼 것, 그리고 조금 큰 것, 플루크. 제가 질문을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문제에요. 전자제품을 만들거나 수리할 때 멀티메타가 필요한 이유를 한 문장으로 설명하시오. 주관식이라서 답이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딱 한 문장은 뭐냐면요. 전자는 눈으로 보이지 않으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그 수치화해서 숫자로 나타내 주는게 결국에는 디지털 메타입니다. 어떤 멀티메타가 취미용으로 쓰기 좋은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멀티메타는 아날로그, 그리고 아주 싼 것, 그리고 플루크에서 나온 제일 싼 것, 그리고 조금 큰 것, 탁상용으로 지금 플루크 8840A라는 디지털 멀티메타가 저 옆에 있습니다. 왜 멀티메타라는 말이 붙었냐면, 전압, 교류전압, 중류전압, 미리볼트, 오옴, 다이오드, 통전 테스트, 캐페시터, 중류전류, 교류전류, 미리암페와 전류, 마이크로암페와 전류, 온도, 여긴 또 헤르츠도 있고, 여러가지 기능을 한 기기 안에 모아놨다고 해서 멀티메타라는 말을 쓰는 거죠. 제가 처음에 가지고 있던 건 이거였어요. 흥창에서 나온 디지털이 아니고 아날로그죠. 흥창이라고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브랜드 있는 제품입니다. 마구리 제품 아니에요. 절대로. 사실 저보다 연배가 좀 있으신 분들은 아날로그 메타로 처음에 다 공부를 하셨을 거에요. 그래서 여기에 익숙해지신 분들도 있습니다. 장점도 있어요. 확실히. 디지털 멀티메타는 디지털이기 때문에 숫자가 팍팍 튀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거는 그래도 뭔가 안정적으로 이렇게 좀 보여요. 그래서 그런 장점으로 인해서 여전히 이런 아날로그 바늘메타를 쓰시는 분들도 있고 배터리가 이렇게 들어가고. 근데 저는 솔직히 지금 이건 안씁니다. 이거 지금 한국에서 지금 이거 한 2만원 만원 받으면 굉장히 쌀거에요. 이것도 한참 동안 잘 썼습니다. 잘 쓰다가 제가 욕심이 생겼어요. 요즘에 디지털 멀티메타 여러가지 브랜드가 있지만은 플루크라는 브랜드를 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 회사고 여러가지 좀 유명한 브랜드가 있는데 그 중 하나에요. 굉장히 비싼 제품도 만들지만은 아주 저렴한 제품도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에 플루크 101 이라는 모델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썼던 멀티메타 중에 제일 많이 쓴게 사실 이거에요. 교류 전압, 직류 전압, 밀리볼트 교류 전압, 그리고 통전 테스트 또는 다이오드 아니면 옴, 그리고 캐페시턴스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유용해요. 캐페시터. 그리고 헤르츠 재생은 거의 안쓰고. 멀티메타가 꼭 필요한 건 아니지만 하나 있으면 굉장히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는 사실 이걸 항상 추천합니다. 작고 좋아요. 근데 단점도 있어요. 그 단점 때문에 제가 이걸 산건데. 이 두 개밖에 없죠. 콤, 그라운드랑 빨간 것. 두 개밖에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전류를 못 쬡니다. 이 전류 모드가 꼭 필요하냐 라고 생각하신 분들도 있어요. 저도 예전에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전류를 측정한다는 것은 회로의 중간을 끊어내고 그 사이를 전류를 이렇게 찍어보는 거예요. 끊어내고. 회로에 손상이 갈 수밖에 없고 다시 이어주면 되긴 하지만 그리고 이 커넥터가 견고하지 않을 때 끊어지는 경우에는 회로에 전류가 끊긴 상태가 되기 때문에 좀 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회로에. 그래서 굳이 나는 이 전류를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런데 제가 최근에 앰프를 만들면서 진공간 앰프를 만드는데 진공간 앰프의 파워관의 플레이트 전류를 계속 재야 돼요. 물론 전류계 없이 잴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1호음 저항을 달아서 그 양단에 걸리는 전압을 기준으로 전류를 측정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다이렉트로 재고 싶어 가지고 전류계가 있는 모델을 구입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 이거 대비 이게 좋은 게 뭐냐면은 자 보세요. 스탠드가 있어요. 이거는 스탠드가 없습니다. 이게 뭔 차이냐. 굳이 필요하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용해 보시면은 굉장히 편합니다. 스탠드가 이렇게 있는 게. 그리고 이거는 굳이 스탠드가 있다고 할지라도 너무 가볍고 작기 때문에 쓰러져요. 자꾸 쓰러져요. 그래서 이렇게 걸쳐놔도 이렇게 쓰러지거든요. 사실 너무 가벼워 가지고. 그리고 또 포트가 또 밑에 있기 때문에 포트 밑에 꼽아놨다가 만지다보면 이렇게 쓰러지고 보통 책상 위에 이렇게 올려놓고 작업을 많이 하세요. 근데 뭐 위에 조명도 있고 형광등도 이렇게 켜주고 하기 때문에 지금 카메라에 보시다시피 여기 지금 다 반사가 되어 있잖아요. 지금. 하얗죠? 눈으로 봐도 하얗아요. 지금 제가 눈으로 봐도. 그래서 이렇게 올려서 보고 싶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눈으로 보기 편해요. 이렇게 하면 자꾸 고개를 들어 올려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크기가 조금 있고 무게감이 있는 제품들은 이렇게 스탠드가 뒤에 달려 있습니다. 기능적으로 봤을 때는 이 제품은 전류를 될 수 있다. 그리고 특별히 저한테는 필요는 없는 기능이지만은 요런 프로브를 하나 같이 주더라고요. 이게 온도 프로브에요. 그래서 이렇게 꽂으면은 여기가 온도 센서입니다. 이거 그냥 막선이 아니고 여기 끝에 센서에요. 지금 제 방 온도는 한 26.몇도 정도 나오네요. 뭐 쓸만 없지만 어쨌든 있어요. 또 하나의 장점은 1000볼트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600볼트. 사실 600볼트 넘어가는 전압을 찍을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사실. 그런데 아주 가끔 2차측의 센터탭이 있는 트랜스포머에서 양단의 전압을 동시에 딱 찍었을 때 600볼트 넘어가는 경우는 굉장히 많거든요. 그럴 때는 이걸로 하면은 OL 뜹니다. 오버로드. 측정이 안 돼요. 근데 이거는 600, 700, 800, 1000까지도 전압을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뭐 그리고 불도 이렇게 켜지는데 사실 뭐 불 켜지는 거는 큰 의미는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이거 좀 어둡게 하면 보이거든요. 저는 뭐 어둠 속에서 작업할 일은 없고. 옆에 있는 플루크 8840A 이거 가성비로 데스크탑용 멀티메타용 가성비로 유명한 제품입니다. 굉장히 오래전에 나온 제품인데 지금 중고로 거래가 많이 돼요. 굳이 이걸 써야 될까 싶어요. 솔직히. 취미까지 하면서. 왜냐면은 이게 앞뒤로 굉장히 길어요. 한 뼘 반 정도 됩니다. 앞뒤로. 그래서 놓을 자리도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근데 이 제품을 쓰시는 분들의 이유는 있죠. 왜냐하면은 좀 더 신뢰성 있는 장비를 원하실 때. 그리고 이런 장비는 필수적으로 뭐 1년에 한 번씩 검교정을 받습니다. 칼리브레이션. 저는 뭐 칼리브레이션 안 받은 지 꽤 된 제품이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신뢰성 차원에서 이런 제품들을 많이 쓰시죠. 프로의 레벨에서는.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기준에서 그래서 이런 제품의 장점은. 멀티메타라는 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왔다 갔다 놓는 휴대성도 중요하지만. 굳이 그런 휴대 필요성이 없을 경우에는. 정확하게 딱 고정되어 있는 게 굉장히 쓰기 편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선호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다리 있는 거를. 근데 이런 큰 거는. 어쩔 수 없이 고정할 수밖에 없죠. 두근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딱 붙박이로 놓고. 작업하기는 굉장히 편합니다. 사실 저는 회사에 있을 때만 해도. 멀티메타를 굉장히 비싼 걸 썼었어요. 플루크. 오슈스코프까지 달려있는 그런 것도 썼었는데. 취미 영역에서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추천 제품은. 세 가지입니다. 정말 인터넷에서 최저가로. 싼 거. 사셔도. 문제없습니다. 조금. 욕심을 내자면. 플루크는 플루크 101. 근데 단점은. 너무 작아서. 고정이 잘 안된다. 굳이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전류를 측정할 수 없다. 600V 이상 측정할 수 없다. 제가 가장 마음에 드는 모델은. 플루크 17B 플러스. 그렇게 비싸지 않고. 10만 원 초반대고. 전류 측정할 수 있고. 그리고 여러가지 부각이능도. 충분히 갖춰져 있다. 프로의 향기를 느끼고 싶다면 중고로 플루크, 탁상 멀티메타 하나, 중고나라나 이런 데 중고시장에 검색해 보면 가끔 나와요. 치명적인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칼리브레이션이 안된 기기들이 아마 중고로 대부분 돌아다닐 거에요. 칼리브레이션이 밭잔이 비싸고 회사에서 어쩔 수 없이 칼리브레이션을 해야 되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이런 탁상 메타보다는 칼리브레이션이 그래도 어느 정도 되서 출고가 되는 플루크 아니면 저렴한 멀티메타를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금 재미있는 제품들도 있어요. 알리익스프레스 같은 데 보면 오실로스코프가 같이 내장되어 있는 멀티메타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자자하게 입문하시거나 멀티메타를 뭘 사야 되나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조금 도움이 되는 내용이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파파였습니다.